슈왕 오늘의 요리 미나리 돼지고기 마리 슈왕 오늘의 요리 미나리 돼지고기 마리입니다 셰프는 슈기 나레이션 막내예요 재료는 돼지고기 목살, 미나리, 마늘, 생강, 고추 진간장, 고춧가루, 새우젓, 통깨, 참기름, 올리고당, 맛술, 생수까지 진간장 2티, 고춧가루 3티, 올리고당 3티 생수 5티, 맛술 5티, 새우젓 1티, 감칠맛을 생기게 해주죠 오늘은 양념장부터 만들고 시작할게요 참기름 1티, 통깨까지 약간 넣고 그리고 만능 양념장이 완성되고 있어요 마늘은 얇게 썰어주고 작게 작게 채썰어줄게요 식감이 좋거든요 생강도 얇게 채썰어주세요 고추를 쫑쫑쫑 냉강 쫑쫑쫑 이제 양념장에 손질한 재료를 넣고 함께 섞어줄게요 물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 1티에서 2티 정도 더 넣을게요 미나리는 끝을 잘라서 손질해주고 입 부분은 질겨질 수 있으니까 줄기만 둘게요 얇게 썬 목살 넣고 그 위에 미나리 줄기를 넣고 말아줄게요 미나리는 고기보다 조금 더 길게 썰어야 돼요 고기는 정육정에서 얇게 썰어달라 부탁하시면 돼요 팬은 중불로 예열하고 식용유 쭉 고기는 끝부분을 구워줘야 해요 그래야 쉽게 휘리릭 흘리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살포시 올려줄게요 빈다리 없이 빈틈 없이 벌써 고급스럽지 않아요? 고기가 얇으니까 1분정도 위부터 뒤집어줄게요 고기는 바짝 익히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둔 양념에 쪼려줄 거거든요 적당히 핏기 없을 정도로만 굽고 해줄게요 벌써 어금직스럽네요 이제 양념하고 함께 졸여줘 볼까요? 양념을 먼저 이렇게 넣고 넓게 펴주기 그리고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올려줄게요 아까처럼 빈틈 없이 팬에 한가득 행복하네요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요 골고루 양념에 쪼려지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양념이 거의 쪼라들면 고급스럽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오늘의 요리가 완성입니다 완성!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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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